아이고 어서오십시오 어서오십시오 아이고 좋습니다 거의 뭐 디렉션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 영진씨 왼쪽 가운데 또 오른쪽 순으로 시선 균등하게 좀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우 너무 짜요 자 일명 스마트 소금입니다 자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네임드 소금이죠 MBC 새해능 짠남자 정규편성에 새로 합류하게 돼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알아서 그냥 다 모든 포즈 최대한 골라 쓰실 수 있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유케연미력의 박영진님이 흥청이 망청이 그리고 시청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까 한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진님 마지막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짠 남자 예 좋습니다 자 박영진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소개합니다 어서오세요 아 이렇게 장갈이 잘 어울리는 남자가 있었나요 야 연구 좋아요 잘했어요 아 우리 이무일님 난리 났어요 지금 야 포즈는 흥청망청이에요 예 머릿결도 흥청망청입니다 예 좋습니다 자 역시 자유로운 포즈 왼쪽 오른쪽 가운데 다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간사로운 발자치에 한정 부끄러움이 없는 100% 리얼 생활 밀착형 소금인데요 활발한 예능활동으로 요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우일이요 이무일 님입니다 아우 왜 도처 머리부터 발끝까지 존재감이 남다르세요 예 아 좋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청년 소금 우리 이무일 님입니다 자 이무일 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잠시 대기실에 대기해주시고요 장유현 씨를 소개합니다 네 좋습니다 장유현 씨 역시나 자유로운 포즈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좋습니다 자 일단 일반적인 포즈부터 먼저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레드썸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아름다운 모습 잘 닿았고요 레드썸 재밌는 포즈로 아 역시 장유현 씨입니다 아 끝이 안나 카메라를 담기지가 않아요 아 여기 와이드랜드 해주세요 아 알렌즈 해주세요 담기지가 않아요 아 너무 길어요 아 장유현 씨 대단합니다 자 장유현 님의 역할은요